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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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잘했어요 지금은 잘했어요 지금껏 괜찮았어요 세 명이 한번 아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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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셋 넓어 두 개만 더 하고 압을 사용해서 차연차판을 더 빨리 옆으로 돌 치는거죠 그거였죠 그것도 좀 쓰러야겠는데 정석대로 제가 정석으로 알려주잖아요 발목 스냅으로 할 수 있어요 잘 잡고 뚝뚝 짧게 친 다음에 이를 잘 잡고 손에 인사이드로 뛰어 들어왔어요 오른발 오른발 쓸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? 쓰지 않아요? 하지만 나와요 왜? 질렀다보니까 헤이 헤이 하나 둘 잡고 둘 둘 둘 둘 둘 셋 헤이 셋 너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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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멀쏘어 너 멋있었어 안녕하세요 배우 최예숨입니다 쇼크를 잘하고 싶다면 파시온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.